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5시 46분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1 진원의 깊이는 40km 진도 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 현재 일본 지진의 발생 상황은 이즈제도를 시작으로 시즈오카현이 있는 수루가만과 치바현, 그리고 이바라키현과 사이타마현에서 발생 중인 일본 수도지카 지진 가능성의 위기와 두 번째로는 이즈제도를 중심으로 시작한 지진이 서쪽 긴키지방과 주고쿠지방에까지 지진이 진행한 4월 10일, 시가현 북부와 4월 12일 시마네현 동부의 지진입니다. 이 지진 패턴은 주고쿠시마네현 동부에서 규슈지어, 후쿠오카 앞바다 아니면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쓰나미로 인하여 한반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즈제도의 지진이 오가사와 라제도의 영향을 주어서 최근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자마에서 약 석 달간 최근 23번의 지진이 발생 중인 것이며, 과거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의 군발 지진은 일본 살리쿠에역에 강진을 발생시킨 전례가 많았으므로, 4월 10일 발생한 후쿠시마 나카도리에서의 규모 3.1 진원의 깊이는 80km의 지진과, 오늘 4월 12일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4.1 진원의 깊이 40km의 지진은 추가적인 후쿠시마 아니면 미야기현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오가사와 라제도에서 볼 수 없었던 23번의 지진 이후 발생하는 강진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4월 12일 오후 6시 50분 현재 부리고리의 안좋은 시그널을 찾아보면, 오늘 4월 12일 한국시간 오전 7시 2분 12초의 펠리핀 남부 민다나우서, 다바오 인근 폰타구이탄 남동쪽 86km 지역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펠리핀 민다나우 인근 카미긴 지방은 전세계에서 평방킬로미터당 가장 많은 화산이 있는 곳입니다. 펠리핀에서 가장 화산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 3월 22일부터 4월 12일 오늘 오전까지 6번의 규모 4에서 5 이상의 강진이 발생 중이며, 이것은 펠리핀 남부에서의 해저화산의 폭발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해저화산의 폭발들은 결국 펠리핀, 대만, 일본의 전형적인 대지진 루트를 그대로 답습할 확률이 높아 보임으로 일본에게는 매우 안좋은 시그널일 수밖에 없습니다.